어제 혹은 오늘, 혹시 갤런타인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발렌타인데이 전날인 오늘 밤, 여자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없어도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꽃집엔 쉴 새 없이 주문이 밀려오고, 업주는 꽃다발 만들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올해 발렌타인데이는 평일인 목요일. 직장으로 배달을 요청하는 주문이 눈에 띄게 들었습니다. 초콜릿을 판매하는 상점들도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젊은 분들이 초콜릿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발렌타인을 맞이하여서. 타운의 한 대형 마켓에는 새로운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걸즈와 발렌타인데이를 합쳐 생겨난 신조어 갤런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 전날인 오늘, 여자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의미에서 생겨난 새로운 기념일로 유행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이어 갤런타인데이까지. 반짝 특수의 타운 내 업소들도 잔뜩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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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